벌써 들어왔네 제가 렌즈를 안 껴갖고 지금 댓글들이 안 보여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모니터를 좀 할게요 오케이 별로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켰죠? 조명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지금 제가 모자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 머리를 갖고 있는지라 모자 뒤로 쓰고 갈까? 그림자 안 맞는데 이렇게 뒤로 쓰고 갈까요? 이거 너무 깡기랑 같나?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다들 밥은 드셨는지요? 저는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먹었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 먹었군요 치킨 최고죠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 타코야키 타코야키를 식사를 대용으로 먹었다고요? 그러려면 한 열두 알 정도는 먹어야겠는데 된찌 된장찌개 콩나물국 다들 맛있는 걸 잘 드셨네요 스파게티 김치전 오뎅 오뎅 마파두부 요즘에는 운동을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극한의 유산소들 말고는 사실 웨이트를 치는 기가 조금 그래요 무게를 치는 게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회사 운동하던 것도 뭔가 지금 공사도 막 하고 그래갖고 계속 쉬고 있어요 한 번 안 들면 이게 또 계속 안 들게 되거든요 왜 꾸준한 게 제일 어려운 거지 모자는 어디에서 얻었나요? 모자는 인터넷으로 시켰습니다 긴급 공지는 그냥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갖고 그렇게 썼고요 딱히 막 그런 긴급한 건 없었어요 다들 맛있는 거 드셨네요 오징어 덮밥 오랜만에 듣는다 오징어 덮밥 내가 살짝 이렇게 볼게요 내가 얼굴이 잘 안 보이지 지금 밑에 보겠습니다 그치? 여러분은 내 얼굴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게 그래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제가 최근에 눈이 좀 안 좋아서 알레르기성 결막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이 너무 화끈거려갖고 한 3일, 4일? 렌즈를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어갖고 근데 눈이 진짜 안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시력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렌즈는 도수를 마이너스 5 자리를 껴요 마이너스 5에 1.25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쓰는데 그 1.25가 뭘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약간 난지 그런 건가?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 그래도 뭐 좀 나온 게 있지 않았나? 오늘 보그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일본 거 보그 아니 그거 GQ인가? 모르겠다 GQ 일본 게 GQ 그리고 생로랑 한 게 이제 보그, 맞죠? 뭘 하도 많이 하면 당사자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잘 찍었지 굉장히 빨리 찍었어, 나는 굉장히 빨리 찍었어 개인 촬영 찍는데 네 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직 보그 거는 다 안 풀린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사실 셀렉트 사진이 저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 수백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거는 잘 나왔죠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잘 찍었죠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고 GQ는 보시는 대로 잘 나온 거 같아요 또 그거 뭐야 Man of the Ears 그거에 돼서 뭔가 타이틀이 멋있잖아요 여기 표지를 같이 서게 됐습니다 다른 멋있는 분들과 함께 그쵸, 보그는 흑발로 찍었어요 빅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서 네, 신경을 좀 썼죠 근데 무슨 얘기 할지 정하고 올까요 저는 잘 지내죠 잘 지냅니다 물론 연말이 쉽지 않은 기간인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나는 건강하다 상태가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 같아요 상태가 최근에 백신 맞았을 때쯤에 감기를 좀 걸려갖고 백신은 별개로 감기를 좀 걸려갖고 고생을 좀 했는데 아직 뭔가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긴 아직 콧물이 조금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행사도 있고 하니까 목이 데미지를 쌓은 거는 없지 않은 거 같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소리도 잘 나오는 거 같고 몸은 원래 잘 안 다치니까 아픈 데 없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봐야지 내가 계속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겨울 감기 독화되어 조심하세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원래 감기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금방 낫는데 이렇게 오래 간 거 처음이에요 멤버들 뭐 하고 있나요 멤버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에 간 사람은 없어요 시상식 습포? 시상식 습포 저도 모르죠 시상을 해주는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시상식 습포?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달라고 크리스마스 앨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캐롤을도 만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캐롤도 겨울 느낌 나는 노래를 만들기가 만든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겨울 느낌 나는 노래 겨울 느낌 나는 노래 약간 우타다이카루 퍼스트 러브 같은 게 약간 겨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캐롤이 아닌데 겨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토도 되게 겨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캐롤, 캐롤 553, 캐롤 했던 것 같아 생각이 안 나는데 553, 캐롤 노래 좋았는데 나한테 있거든요 553, 캐롤 기회로 봐요 나한테 이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막사비가 너무 좋아. 막사비 마이너 코드로 넘어갈 때 너무 슬프고 황홀한 기분. 이번에도 스브스 거가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 리믹스로 납작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사비를 나누었대. 여기. 글쎄요, 이번에도 이런 게 있으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왔던 노래 중에 리펠트 정규 합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캐롤로 만들만한 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영원을 러버는 락이라 사실 잘 모르겠고 매직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디님들이 고생해서 만들어주시는 거라서 이때 좋았어요, 난 이때 되게 행복하게 무대 했어 물론 항상 저는 행복하게 뭐야 무대를 하는 편인데 교환일기의 캐롤이 될 수도 있겠다 어울릴 것 같은데? 안티로맨틱 캐롤 막 소리가 나왔네 위시리스트 캐롤 버전 개인적으로 저는 블루아워 미니소드 앨범이 되게 좋아해요 싫어하는 앨범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곡들이 다 날씨는 좀 그런 노래는 아니었지만 날씨도 날씨만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신나고 밝아야지 뭔가 무대 하면서 재밌거든요 그게 그 곡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 게 있어갖고 저는 솔직히 영얼로 활동할 때 계속 그 곡에 몰입을 하고 계속 그걸 집중해야 되니까 이게 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덜 웃게 되는 거예요, 영얼로 할 때는 근데 매직 같은 거 할 때는 매직 노르즈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노래가 너무 신나고 좋으니까 계속 웃게 되고 웃으니까 또 기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노르즈 할 때 제 직캠들 보시면 제가 아마 1초도 안 쉬고 계속 웃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진짜 막 입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서 웃는 그런 미소가 보일 겁니다 위시리스트 되게 진심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눈들을 못 봤어요 최근에 내렸다는 눈들을 저는 다 못 봤습니다 좀 이쁘게 내렸나요? 눈이라고 할 만한 눈은 안 온 것 같은데 답답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거 진짜 아니다 샀다 웃었다 계속 하게 되네 비대방을 안 들어서 이제 길거리 겨울 간식이 잘 안 보인다고 저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없어서 못 본 거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제가 너무 다니는 데만 다니고 차로만 다녀갖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범규 형이 커버 저는 완성된 걸 들어본 적은 없는데 시작할 때 제가 세팅을 해줬어요 범규 형이 커버 범규 형이 커버 SL Shopify mourning 세팅에 물어봐갖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했었어요 지금 렌즈를 안 끼면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봐도 지금 살짝 안 보여갖고 붕어빵은 제가 시켜서 먹었어요 시켜서 창문을 열고 그 기분을 내면서 먹었습니다 손바닥이 어깨에 안 닿는 거 아냐고? 같은 쪽 어깨? 같은 쪽 어깨는 안 닿겠지 나 손가락도 힘든데 553 캐롤 버전 사클에 올려줄 수 있을까? 제 영역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갖고 그... 9, 4, 3 밴드 버전 락 버전인가 밴드 버전인가 정식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어쨌든 저희가 콘서트에서 그걸로 했거든요 맞나? 그랬죠?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로지 저 때문에 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게 한 부분을 했다 그래서 이거 나 스테이 할 때 이거 끼라 그래갖고 그냥 이거 끼고 계속 이거 쓰고 있는 건데 모르겠네 이거 어디서 파나? 너와 같이 춤을 추는 날 Turn down as I We dance all night 맞다 우리 포항 갑니다 포항 행사가 잡혀왔고요 포항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크리스 브라운의 디스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복권 선생님이 12월에 이 노래를 갑자기 하자길래 보통 항상 찍을 갖고 저한테 곡을 추천해 주세요 이 곡으로는 뭘 연습해 보자 이 곡으로는 뭔가 뭘 저거 만들어보자 해서 이 곡을 저한테 갖다 주셔갖고 그래서 이 곡 어때요? 그래서 저는 좋은데요? 그래서 이 곡은 왜요? 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12월이라 크리스마스의 날 월평 볼 것 같아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진 않았는데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주 없어요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좀 좋았어요 이게 드라마인가? 그거 뭐라고 해야 하지? 드라마 말이야 시트콤? 뭐 이런 거에 나왔을 거예요 디스 크리스마스라는 시트콤에 디스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로 시트콤에 디스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이런 노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크리스마스 캐롤 이 어라이홉 크리스마스 이스티 이게 저스틴 비버 버전도 있어요 비버가 2절을 불렀나? 1절을 불렀나? 소년 시절 이것도 좋고 사실 이 앨범에 있는 게 다 좋은데 이거 앨범으로 볼까?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한 미쓸 토 라는 노래죠 저는 이 노래보다 이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The only thing I ever get for christmas라는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 머릿속에만 멜로디가 있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제목이 아가 Have Yourself For Merry Little Christmas라는 원곡은 다른 사람의 노래인데 엄청 오래된 세지인데 그리고 샘스미스가 부른 버전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토끼 피디님이 또 옛날에 추천을 해주셔서 기억이 나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나요? 여러분은? 저는 모르겠네 저는 사실 선물에 딱히 집착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글쎄요 그냥 오프라인에 저희 밴드 많이 들어오는 게 선물이죠 저는 이 위로 왜 못 보지? 이렇게? 더 못 보나? 나 댓글 많이 보고 싶은데? 뭐지? 렉이 걸리는 건가? 라스트 크리스마스 아리아나 그런데 원곡은 아리아나 그런데 노래가 아니죠 원래 웹 노래인가? 그럴 텐데 그래도 버전이 되게 많아요 카디레 잽슨이 부른 것도 있고 내가 웬만한 잠수에 이거 다 불렀어 요즘 듣는 노래 요즘 듣는 노래 몬세계 선배님들 노래 되게 좋던데 이번에 워시아워 한번 차이점 그리고 요즘 듣는 노래 내가 요즘 뭐 듣지? 혼자만의 사랑 너무 고전 노래인데 이것도 요즘 갑자기 꽂혀서 듣고 있고 실크소닉 앨범도 너무 좋고 노래는 뭐 좋은 노래 찾는 건 되게 쉬워 유튜브에 그냥 아무렇게나 검색을 하면 많은 음자라이들이 이렇게 추천곡을 해놨을 거예요 그걸 보고 들으면 돼 왜 나는 덧글이 다 안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냥 이걸로 본다 이렇게 와야 보인다 박수 그 노래도 좋은데 조나스 블루레 조나스 블루레,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나는 노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여름에 캐롤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뭔가 캐롤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였습니다 아직은 앞으로는 너무 많이 아쉽고 저는 부모의 주 invest돼 지금 난 믹나는 노래가 요즘에 안티로맨틱을 부르는 일이 많아져서 저도 좋아요 안티로맨틱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부르면서 되게 좋아요 리뉴어로 멤버들 노래를 잘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이 탁 먹고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 sorry I'm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파열음과 시찰음과 약간의 앓는 소리의 그 갑작이랄까? 이 sorry I'm 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서 휴카도 연준이 형도 잘해서 딱 귀를 받으면 되게 이렇게 돼요 약간 춤추는 거 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되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듣다가 딱 먹으면 이렇게 돼요 딱히 막 고음이나 이런 뭐 엄청난 꺾기를 보여주는 스킬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감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하나가 되게 기깔날 때였어요 대표적으로 I know I love you 제가 했던 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게 그런 거죠 사실 뭐 물론 그건 높은 의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고음을 막 길게 막 끌고 뭐 휴치를 하고 막 엄청난 꺾기를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I know I love you라는 단어를 제가 거기 감정을 가사에 담아서 전달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었던 스킬이었던 것 같지 좀 계속 노래가 안 돼도 노래를 하려고 경기 걸렸을 때도 계속 그랬는데 고민이 많아요 물론 고민 때문에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내 취향을 반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음악에 되게 웃긴 질문인데 웃긴 나한테 던지는 질문인데 근데 사실 독창적이려면 개인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못해 이즈리스닝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보컬도 분명히 있고 다수가 아직까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보컬들의 성향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보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번 쇼미더머니의 태버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분의 음악만을 들었을 땐 너무 좋았어요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늘 해왔던 고민들이 있는데 늘 사실 답은 언제나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내려요 그냥 내 가장 개인적인 걸 하자 그러니까 책이 항상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노래들을 연습하고 커버하다고 하면 이걸로만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제가 아까 계속 덧글이 안 보여서 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쳤더니 내가 이 계획이 끝났어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너 켜지지 마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어 됐네 염색 추천해주세요 일단 탈색은 하지 마요 물론 탈색한 색이 예쁜데 탈색을 하면은 매일매일 드라이를 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추구하는 비에 다가서기 힘들어 그리고 다음에 너무 고생해요 막 머리 끊기고 그러면은 물론 저는 관리를 아주 잘해서 끊긴 머리가 없어 하지만 나는 끊긴 사람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아 신밤네 흐흑 어제 나 탈색했어 아 이쁘겠다 탈색하면 이쁘지 완전 색 잘 나오지 단체 브이앱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그때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연말에 다 같이 키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늘 그려왔으니까 요리 요리 기가 막히게 하지 요리는 좀 재능이지 요리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본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많이 본 게 실제로 엄마가 한 걸 많이 본 것도 있고 엄마 할머니가 한 걸 많이 본 것도 있고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하면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뭐는 데쳐야 맛있고 뭐는 어떻게 잘라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로 바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사실 레시피를 보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의거해서 내가 더 이겨놓으면 괜찮겠다 싶은 게 조금씩 넣는 거죠 물론 그 양은 눈대 중 저는 계량기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다 맛있어요 맛있을 것만 넣으면 맛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게 비법입니다 맛있는 것만 넣으면 맛있어 터무니없는 도전만 안 하면 돼요 초콜릿, 고기 이런 것만 도전 안 하면 돼요 맛있는 거랑 맛있는 게 더 뭐 더 맛있어지나 해서 초콜릿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으니까 같이 넣어가 이건 아니지 이것은 아니지 J-POP 입문 좋아하는 J-POP 보컬? 유우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우리 이 두 분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뭔가 이 소년적이면서도 거친? 좀 더 성숙한 목소리가 동시에 난달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 이게 사실 그냥 완전 락으로 이렇게 가면은 소년적인 느낌이 가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완전 미성으로 가면 또 그런 거친 느낌이 나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하시는 피터팬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고요 드라이 플라워라는 노래 너무 유명하고 여 hierarch, 작은 아이카를 망고 밥이 맛있다고요? 가끔 밥에 그런 걸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아닙니다 단발이랑 장발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 지금 아닌 걸로 해봐요 포항은 제가 3일에 갑니다요 중 단발이면 어떻게 중 단발이면 그러게요 죽은 단발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은 단발로 일단 있어보세요 죽은 단발인데 더 이상 머리가 안 자라 이건 조금씩 고민이 되지 이거는 완전 심각한 고민이지 죽은 단발인데 더 이상 머리가 안 자라 잘하는데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씩 잘하는 거죠 설마 그런 거 있잖아요 웬디 선배님 컷 저도 나중에 뭔가 그런 머리를 하면 태연 컷 생길까요? 우체기한 머리를 하면 나중에 태연 컷이 생길까요? 이름을 딴 머리들이 몇 개가 있네요 사실 병직 컷이라는 것도 김며지 선수한테서 온 거고 선수님한테서 온 거고 머리가 검당이 안 돼서 요즘 계속 모자 쓰고 다니고 있고 춤 출때도 모자고 써야 돼 머리카락 이렇게 자꾸 막 때려 눈을 그래서 눈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 나 MBTI 완전 진심인데 오빠는 MBTI 별로 안 믿어요? 그냥 뭐 통계죠 통계 완전 이렇게 막 트러스트 하지는 않아요 Believe 정도는 하는데 Trust 하지는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Believe랑 Trust랑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영화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로는 돈을 꿔 줄 수 있으면 Trust래요 아니면 Believe고 태연이 다양한 머리 합성한 거 봤는데 안 어울리는 머리가 없어 다 이뻐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게 봐주시는 건데 아니야 요즘 반바지 입으면 큰일 나요 나 어제 진짜 아니야 어제 야외 촬영이 있었어요 어제 야외 촬영 있었는데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 벌써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롱패딩 필수 진짜 언제나 태연이 Trust 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돈을 빌려주실 수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돈을 잘 안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 거 보다 차라리 주는 걸 더 좋아해 태연 컷 나오면 나도 태연 컷 탈게 수족 냉증은 겨울에 너무 힘들어 그렇겠다 저는 손발이 따시거든요 범규 형이 손 진짜 따끈한데 K-POP 추천 K-POP 우리 노래가 최고지 그 정도는 자존감이 있어야죠 그리고 수면양말 신고 자세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 너무 추워갖고 그 수면양말 있으면 뭐가 좋냐면 따뜻한 거는 당연히 따뜻한 건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느낌? 뭔가 그 덜 이렇게 이렇게 입고 있어도 되는 느낌? 겨울에 진짜 요즘에 일어나면 막 엄청 졸린 건 아닌데 그냥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갖고 요즘 유행어가 전래전래전래 동화라고요? 근데 나도 이거를 최근에 휴닝카이었나? 수빈이 형한테 들었어 나도 이제 유행을 모르겠다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어 아기들이 한다고요? 전래전래전래 동화 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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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요? 탈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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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어려워 요즘 언어 어렵네요 좀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시간이 좀 나면 빨리 나도 저기 뮤직 아일랜드에서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그게 진짜 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콧물 나고 이런 게 되게 신경 쓰여서 집중을 못하겠어 콧물 나는 거랑 이게 눈 렌즈를 안 끼니까 큐베이스 하려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 게 거질러서 뭔가 잘 손에 안 잡혀요 곧 수빈 생일이네 그러게요 수빈이 형 생일 선물 뭐 주지? 솔직히 뭘 줘도 안 쓸 것 같거든요 수빈이 형 고민이네 그냥 수빈이 형까지 챙겨주고 내년부터 안 하면 안 되나? 저게 멤버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이거 매번 고를 때마다 고를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우리 그냥 수빈이 형까지 챙기고 하지 말자고 근데 또 생일이면 또 뭐 주게 돼? 수빈이 형 생일 선물 추천받습니다 여러분 신발? 그런 게 괜찮은데 오히려 수빈이 형한테 신발을 주려면은 그냥 편한 걸 사주면 돼 크록스 이런 걸 주면 되게 잘 지낼 거예요 생일에 서로 편지를 써주냐고요 아이 편지 안 쓰죠 선물 주고 받는 거 은근 신경 쓰임 그러니까 맞아요 선물 주고 받는 게 은근히 이게 신경이 좀 쓰여요 신발이 무난 신발 모자 머니 이게 최고겠네요 오디 간식 하지만 그건 수빈이 형한테 좋은 게 아닌걸? 강태현 포토카드 사인해서 줄까? 팔찌 바디미스트 다들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빵 모자 모자 난 선물 주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선물에 진심이시군요 손놀이 풀코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그럼 그날 너무 힘들어져 목도리 마마 스포 마마 스포 침투력 친구가 뭐 하네요? 브이앱 하는데 장문 편지 다섯 장 목도리 커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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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올라가는 토끼 모자 약간 그 뭐야 쓸데없는 선물 찾아보면 그런 거 있던데 그 음료수 먹는 그 모자랑 프로필러 돌아가는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 쓰고 다니기 좀 그런 것들 이런 거 제가 귀마개 맞아 내 돈으로 사긴 아깝지만 갖고 싶은 거가 최고죠 이게 진짜 최곤데 그래서 저는 보통 선물을 사주면 친구들 선물이나 이런 거 사주게 되면 되게 특이하고 예쁜 신발 이런 거 사줘요 그러면 그런 거 사실 본인이 사기에는 약간 용기가 좀 필요하니까 보통 다 무난한 걸로 가게 되는데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사실 되게 좋아요 근데 수빈이 형은 그 조그만한 포인트도 부담스러워 할 사람이라 내 선물을 뭔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계속 사용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려면 너무나 무작합해요 너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PT 해줄 수 있다, PT 수빈이 얼빡자 폰케이스 주문 제작 괜찮은데? 괜찮은데? 수빈이 형한테 물어봐 계속 갖고 싶은 게 없대요 계속 안 사줄까 지금 생각 중이네요 친구 생일 선물 얼마가 괜찮은 거 같아? 그거는 본인의 정기적인 수입 구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비싼 걸 못 사 효도 쿠폰 뭐 안마해주기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귤 사과 쿠폰 무조건 사과하기 이런 거 수빈이 형 나는 멤버들이랑 막 사과를 할 정도로 싸운 적이 아예 없는 거 같은데 그래 고기를 그냥 해줄게 내가 그냥 스테이크를 그냥 구워줄까? 그것도 되게 감동인 거 같잖아요, 미역국이랑 계속 뭔가 이렇게 늘어요, 막 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숙소에 뭐가 늘어 막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 있잖아요 원래 도마 칼도 없었거든요 칼은 있었는데 도마는 없어서 도마도 사게 되고 막 진간장, 굴소스, 참기름 이런 거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향초 아니야 그에게 향초는 너무 위험해 케이크 만들어주자 케이크 맛있게 만들기 진짜 어려울 텐데 제가 비슷한 거를 해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괜히 파는 게 아니었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태연이 음식권 패딩 패딩 나쁘지 않아? 나 패딩을 잡아볼까? 패딩도 나쁘지 않다 패딩은 잘 입을 수 있을 거 같아 수빈이 형 옛날에는 항상 옛날에 연습생 때는 항상 서프라이즈를 했거든요 데뷔 초에까지만 해도 서프라이즈를 했던 거 같은데 이게 그냥 너무 서프라이즈가 그냥 모두가 아는 서프라이즈가 돼버려갖고 그렇게 잘 안 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12월 그래도 한 12월 되기 직전에는 뭐 주문을 하든 해야 될 거 같은데 음식 해주는 거면 당일날도 가능하긴 한데 스테이크를 해줄까?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되네요 이제 이게 되네요 미역국 끓여주기 이건 미역국을 언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처음에 해줬다면 망하면 어떡해요 해보면서 느는 거지 하지만 그 도전에 형 생일선물로 해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미역국 끓이기 쉬워 엄청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맛없어도 좋아할 거야 맛없으면 표정이 안 좋아질 거야 멤버들 얼굴이 다 들어가 있는 폰케이스 주문드자 수빈이 좋겠다 태현이가 선물도 주고 그렇지 영광이지 직접 구운 쿠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는 요리해주는 거랑 패딩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사실 빅 이벤트가 좀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빅 이벤트가 있어갖고 여기 잘해야 되는데 사실 연말에 클리셰가 있거든요 전부 얘기할 수 없지만 항상 엄청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진 않았는데 내일은 그 클리셰를 깨고 엄청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모두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작하는 사람도 또 찍는 사람도 또 찍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다 같이 욕심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클리셰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착착착착 탁탁탁탁탁 이렇게 끝내라고 저는 뭐 화보 찍을 때 제가 엄청 빨리 찍고 뭐를 하더라도 제 순서가 되면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저희가 그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죠 척척척 샤샤샤샤샥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척척척 이렇게 해야 돼요 일사척척척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항상 약간 시간을 땡기는 담당이라 미리 다 그렇게 해놓는 거지 약간 있을 내가 할 뭐 포즈 화면 포즈 표정 혹은 뭐 토크맨 얘기 대충 정리를 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은 탁탁탁 소 뇌를 먹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소 뇌는 안 먹어봤는데 어제 우설을 처음 먹어봤어요 우설은 소의 혀죠 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고급 특수분인데 강착착 이 발 손에 굳은 살이 많이 사라졌어 운동 안 해가지고 제가 의외로 뭔가 엄청 계획적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 되게 즉흥적이거든요 약간 계획적으로 즉흥적인 스타일 아니 즉흥적으로 계획적인 스타일 더 크게 느낀 느낌입니다 즉흥적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방법을 찾는 거죠 빠르게 저한테 은행에 갔는데 계속 진짜 머릿속에 왜 그런지 모르겠던데 항상 뭐 빨리 되면 기분이 좋아요 한국인이라 그런가 와 나랑 진짜 반대 뭐가 정답은 아니죠 틀린 건 없죠 오늘부터 착착 살아야지 다짐한다 그래서 그런지 태연 오빠는 뭔가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게 약간 착착착인 거예요 제가 말한 착착착 탁탁 탁 다 같이 오늘부터 착착착 살기 해봅시다 강 착착 탁 착착 박사 나 이 착착 빅 이벤트 힌트 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볼 텐데요 뭐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요 연준이 형이 끝나면 울 것 같아 연준이 형 고생 많이 했지 항상 연말에 연준이 형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이 얘기의 뒤는 나중에 연준이 형이랑 같이 브이앱을 할 때 얘기를 해줄게요 혹은 다 같이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항상 연말에 연준이 형한테 고마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멤버들도 하나 둘씩 짐을 싸나 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요 빅 이벤트 저도 잘해야죠 오늘 일찍 자고 잠은 잘 잡니다 여러분 저 되게 잠 잘 자요 그 제가 퇴근하고 싶다고 올린 날 빼고 되게 잘 잤어 캡처 타임 해달라고 그리고 빠르게 그러면은 조명을 받아서 해볼까요 세이카처럼 세이카처럼 여러분이 캡처하면은 세이카지 그게 오케이 저 갈게요 여러분 너무 좋은 밤 되시고 아직 목요일이지만 좋은 한 주 보내주십시오 잘 마무리 하십시오 이제 나를 너무 잘 보내줘 퇴근하는구나 퇴근 잘해 오키오키 잘 가 오늘 수고했어 잘 가구 퇴근도 착착 잘해 그래요 저 갈게요 위버스 점검 이제 끝났나? 뭐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했는지 한 건지 앞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